덕진이, 엄마랑 싸웠냐? 아침부터 분위기가 왜 이래? 싸우긴요. 우리가 왜 싸워요? 자네 이거 마늘장아찌 좋아하지? 새로 담근 건데 한번 먹어보게. 역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네요. 아니요. 어떻게 그래? 맨날 반찬이 그래? 오 대표 위주야? 내가 그렇게 오리 주물럭 먹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안 해 주도 되니만. 오서방이 오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대신 돼지 주물럭 해드릴게요. 돼지 말고 오리가 먹고 싶다고 오리가. 저 괜찮으니까 오리 주물럭 해드리세요. 내가 안 괜찮아. 당연히 안 괜찮겠지. 샛별 아빠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 테니까. 누가? 글쎄. 니 엄마 요즘 정말 유인애하냐? 농담 마세요.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. 오서방 엄마 아들이야. 엄마가 버린 엄마 아들. 눈앞에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? 왜 그래? 소화가 안 돼서 먼저 일어낼게. 엄마랑 또 싸웠구만. 모녀가 또 한판 했어. 또 한판 Möglichkeit? 감사합니다.